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같이 이렇게 초조한 복장, 좀 껄룽껄룽한 복장이 아니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말숙한 침기범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말숙한 정장차림의 직장인 느낌의 그 알려드렸어 침기범이 나오고 나타나니까 날씨 추는데 술 너무 많이 드셨어. 그렇죠. 설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갑도 확인 좀 할게요. 지갑 왜 지갑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갑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로 할아버지 저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섹시해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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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지갑 지갑 보내드릴게요. 지갑 가져가셨어요. 지갑 가져가셨어요. 형 아는 학원이에요 형 나세요? 일단 지갑 꺼려 보세요 아니 제가 지갑 가져가면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갑에 현금이 없어요 지갑 내라 왜? 왜?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날씨는 할아버지인데 내 손이 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서 느낌에 아니 지갑 어디 있어? 지갑 어디 있어 지갑 야! 지갑! 아니 제가 가장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봤는데 아니 제가 훔쳐간게 아니라 봐봐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정확히 목격했다는거죠 지갑에서 돈을 빼는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갑 어디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뭔데 지금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취하셔서 제가 저기서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하지마시고 한금만 도와달라고 다른 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여자분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요 아 아니 아니 하지마시고 아 저랑 얘기 좀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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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저랑 얘기 좀 해 아니야 가만있고 저랑 얘기 좀 해봐 저랑 얘기 좀 해봐요 저랑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안녕하세요 일단 잡고 경찰을 찾으러 가는거죠 아니 할아버지를 주머니에 꼭 빼길래 아직 뭔가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돈 빼가는거 같아가지고 지갑에서 봤는데 할아버지 잡으시고 기분이 그냥 갈라 하시길래 한번 잡아서 물어보는거에요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솔직히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게 내 지갑에서 빼고 할아버지랑 솔직히 딱 봤을때 아는 사이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는 내내 막 머리도 축혀쓰고 야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저 장면을 목격했다면 난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뭐 저는 이게 프로그램 보면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살만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평소 생각하는 것 이외의 모습이 저희 젠틀맨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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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